1. 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바일리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바일리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서 공격을 해주고 1프리모에 지금 공격을 받아서 부활 한번 합니다 1프리모가 공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1프리모 한 번 부활을 앞두고 있고 상대편에 1팀 콜스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팀 리타와 콜스가 크게 또 공격을 활짝 하고 있고 2팀은 3팀 꼴대 벤처에 있습니다 골 맞습니다 1-1으로 합성합니다 1-1으로 합성합니다 2팀은 한 골 남았습니다 2팀은 한 골 남았습니다 2타가 공을 몰고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2팀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팀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팀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승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ủ도 Estate 1팀 complements 2팀각 보호 1팀다리며 3팀 구경을 하셨어요 3팀이 공격의